저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. 내가 바깥에 우리 두 장밖이에요. 가운더가 이렇게 다 있어요. 저희가 조사했던 거는 이 정도인데 또 중간중간에 다녀가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조사는 계속 하고 있대요. 이게 자료가 없으신 분들이에요. 그쪽은 아니고요.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쪽에서 뭐 바람은 안 잘해서 거기 중간중간에 다녀와 중간중간에 다녀와 여수나 이러면서 바깥에 이랬던가 아세요. 아저씨. 저거밖에 있어요. 있는데 중간에? 아주 충분하지 않죠. 원 저기는 마산에 있는 중간에 여수로 차서에 있어요. 마산에 있는 중간에 마산에 있는 중간에 따로 있대요. 마산에 있는 중간에 충무일이나 뭐 이런 거 다 안고 전부 다 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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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에서 볼만해요. 계단 때문에 누나 한번에 쳐왔어요. 이거를? 그럼 우리가 맡아갔다. 아 이게 있어? 와 이거 오빠가 죽어야 아 아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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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오 오 오 다 잠시만 간첩세 간첩세 굳이 나지 한 번 간첩세 좀 더 그거 좀 더 간첩세 시야지 시주아